어? 여긴 어디에요? 네 바로 홍콩의 밤거리죠 낮에도 무척 더웠지만 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기온은 없었어요 뭐 함께 했었기에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? 저거 우리 펄사파이어블루 야광범? 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팬 여러분의 사랑을 이곳에서도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깜짝 쇼입니다 역시 미니미는 센스쟁이 미니미니 전복! 거리 곳곳을 옮겨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 어디를 둘러봐도 너무나 예뻤어요 이야 그래서 홍콩의 야경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게 아닐까요? 그렇죠 전 기범이와 조별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느끼는 도시의 감성이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속 이 사랑 전할 길 없고 그대가 올 때면 마음속 감싸주고픈 걸 그대 맘속에는 사랑이 없는 걸 기다림 속에 그대 맘속 역시 기범이는 길에서 만난 외국인과도 이야 저 봐요 즐거운 표정이 이야 멋진데요 영어를 잘하니까요 역시 그리고 희철이 형과 강인 형의 조합은 좀 더 좀 언화가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역시 어느새 적응을 해버렸어요 더위에 형들의 모습이 되게 신나 보이네요 어허 여자들만 쳐다보는 저 눈빛 어릴게 사랑인걸 미숨결이 내 맘속에 있는걸 내 맘속에 있는걸 미숨결이 내 맘속에 있는걸 미숨결이 내 맘속에 있는걸